가사도움 가사도움이예요 나는 나는 담배, 위스키 그리고 한솔이 넣어 그게 내 유일한 안시처야 요리 안한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어우 차 범행하자 세요 하나 주세요 오늘부로 담배값이 2천원 올랐대요 말도 안돼 나 지금 나왔어 솔직히 요즘 집세도 오르고 담배값도 오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돈이 좀만 있었으면 우리 둘이 같이 살았을 거고 너랑 이렇게 놀고 담배만 빌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계란 사왔다 계란 계란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알고 우리 결혼할까? 집이 없어도 생각과 취향은 있어 다 relação 물이 없어서 나 계란 계란 흑미를 네 계란 감사합니다.